안녕하세요 오늘 피부관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부관리를 시작해봐 일탁하는거에요 오늘 좀 촉촉해진답니다 오늘 피부관리를 시작해볼까요? 오늘 피부관리를 시작해볼까요? 그럼 피부관리를 시작해볼까요? 잠깐만 안녕하세요 오빠는 저 가방을 관리를 하고 물 촉촉해져서 비누를 이렇게 해서 먼저 물이 퍽퍽해요 왜 비늘이 퍽퍽해가지고 여기 하나는 이거 해가지고 그래서 물 퍽퍽 해주세요 왜이런가 살짝 차고 테마 여기도 열어주세요 그러면 피부 좀 시원해질 거에요 좀 시원해졌어요 한글자막은 로봇에게 필요하십시오 보통 사장님이 도장한거에요 너무 뚝뚝하지 마세요 이 학생과 함께 등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어까들도 너무 좋아 차가워졌어요 차가워졌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지요 자 그럼 여기다 뜨고 많이 발라면 안돼 잘 구름이 안됐으면 좀 바르십시오 절대로 많이 발라면 안되리니깐 절대로 많이 발라면 안되리니깐 시작은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발라드리도록 하겠지요 좀 미끄미끄러하게 튼튼해졌습니다 자 그럼 말해봐 이제 이걸 해볼까요 어이구 아깐은 이거 이걸 좀 미끄미끄러하게 좀 불편하시죠 일단 그 아깐은 내 초콜릿 올 탁탁해져야되라 쉬워 쏘이 이번에는 오늘이 다 보겠습니다 하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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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는 하이구 맛있습니다 하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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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아님 요리 찾아오셨죠 그럼 안녕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빠이빠이